머니투데이 방송에서 셀트리온 ADC 기술 관련해서 뉴스가 나왔네요. 같이 한번 볼게요. 셀트리온 ADC 치료제 분야 역량 강화, 영국 익스다 테라피틱스 지분 투자 결정. 셀트리온이 항체 약물 접합 ADC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ADC 치료제는 강력한 치료 효과 때문에 약물 폭탄을 실어 나르는 비행기로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셀트리온은 공동연구 개발에 이어 지분 투자까지 나서는 등 ADC 분야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지난달 15일 이사회를 열고 영국 ADC 개발 전문 제약사인 익스다 테라피틱스에 대한 지분 투자를 진행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회사는 투자 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단계가 아니라면서 그동안 항체 전문회사로서 포트폴리오를 확대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ADC 기술은 인체에서 질환을 유발하는 항온을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항체와 치료효과를 지닌 약물을 결합하는 기술입니다. 항체가 약물을 항온에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도와서 약물 효과를 높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항체의약품과 합성의약품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바이오약품 한계를 극복한 차세대 항체 신약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ADC 치료제 시장 규모는 2019년 약 3조원에서 2026년 약 28조원으로 연평균 37%의 고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나요? 이게 지금 셀트리온 홈페이지에서 ADC 기술을 설명하는 건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항체 약물 접합, 엔티바디 드러그 컨주게이트 항체 약물 접합 기술은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선별하는 항체에 항암치료 약물을 결합해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차세대 치료 기술입니다. 셀트리온은 글로벌 제약기업과 공동연구를 통해 유방암을 비롯한 다양한 종양 타켓의 ADC 바이오베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개발한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셀트리온은 코로나19 치료제 이외의 파이프라인이 무궁무진합니다. 셀트리온과 연예인 걱정은 안해도 될 것 같은데 사실 우리는 개미 투자자들은 셀트리온 주가는 걱정하고 있죠. 빨리 30만원 위로 가서 전구점을 향해 돌파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